아 신노년 강남역에서 조금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 있는 저게 알죠 알죠 정말 많이 알죠 그렇죠 오피스 상권이죠 이쪽이 여기도 진짜 맛집들 많아요 식당도 많고 거기인가 여기도 즉석 아닌가 아 즉석 아닙니다 제 호칭을 어떻게 하는 게 편할까요 저는 예전에 감독님이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그냥 씬은 좀 예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치 누나라고 해도 될까요 나이스 자랑할게요 밖에서 폴푸시는 친구들한테 야 나 새끼 누나라고 해 여기가 제가 봤을 때는 방앗간인 것 같은데요 저희 방앗간 방앗간? 뭐야? 떡볶이에서 방앗간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거는 시골 가야지만 떡을 뽑는 걸 볼 수 있죠 초등학교 때 봤는데 자 저곳입니다 방앗간 어머나 뭐야 아 어머나 뭐야 사람 되게 많다 여기 직장인분들이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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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 자체가 기가 막혀요, 진짜. 떡볶이를 근데 점심에도 분식 많이 드시는구나. 아, 힘내, 여기 봐. 여기 있잖아요, 떡 만든 데잖아요. 그럼 무조건 맛있지. 직접 만들어서 그 떡을 그제 바로. 아,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근데 여기 떡 방앗간이잖아요, 여기는. 떡을 직접 하시니. 비편에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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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저기서 입을 이렇게 벌려 묻고 싶잖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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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바로 나온 떡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오, 예.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근데 안에서도 냄새가 엄청 좋겠다. 우소하지. 떡 짓는 냄새 이런 거 있잖아요. 오, 오. 아, 저거 더 내려오고 왔는데. 야, 저거 그냥 먹고 맛있겠다, 와. 뭐야. 진짜로 장난 아니야. 어묵파요, 떡파요? 저는 어묵파긴 한데 계셨습니다. 먹을 게 많으니까. 여기는 떡을 좀 먹어야죠. 맞아. 다 먹고. 삶은 계란은 넣어야 되잖아. 삶은 계란은 넣어야죠. 서운하죠. 가래떡도 참고. 이러거나 먹어야 되고. 가래떡 찍자, 가래떡 팔아요? 나 갈래. 아까 직떡 맛 보셨죠? 여기는 갓떡입니다. 갓떡. 갓떡. 갓 만든 떡인가요? 갓 만든 떡이라고. 갓 만든 떡일 수도 있고 갓 떡일 수도 있고. 네, 맛있게 드세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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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네, 감사합니다. 갓 떡. 가래떡. 되게 신기하다. 이거 보일려나 모르겠다. 가래떡이 진짜 그냥 지금 갓 뺀 느낌이에요. 안 떨어지네요. 저 떡이 너무 궁금하다. 아, 기대해. 보통은 가래떡에 조금 찍어 먹으려고 할 때 보면 가래떡이 나와 있었던 거라 겉이 좀 살짝 건조하거나 말라 있을 텐데 아니면 구워주던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완전. 진짜 갓. 딱 가래떡. 응, 딱 뽑은. 갓 뽑은 떡은 수분이 많아서 굽거나 튀기면 이게 터진대. 그래서. 그럼 그 수분을 또 잡고 있으니까 양념도 잘 베이고 되겠죠. 그럼요. 맛있겠네요. 완전 쫀득해. 하듯한 게 아니구나. 아, 어떡해, 어떡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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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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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거 치즈 아니에요, 치즈? 와우. 아, 이거 안 찢어지는데? 이거 뭐야. 아, 이거 안 찢어지는데? 이거 뭐야. 확실히 쌀 맞네. 저 힘을 엄청 줬는데 안 찢어져. 어머, 어머. 너무 힘들었어. 우와. 와, 이거 진짜 안 찢어진다. 어머, 야. 안 찢어. 예술이야. 옛날 생각 확 나는데요? 아이고, 어떻게 쫄깃해 보인다. 맛있긴 하겠다. 식감이 너무 좋다. 이게 떡 자체가 너무 맛있다. 예술이야. 나 이거 너무 기대되는데요, 지금. 어떡해. 야, 이거 쎄다. 아, 너무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아... 음! 음! 이거 진짜 약간 간식처럼 먹기 너무 좋다. 자, 자, 자. 떡은 어제가서 먹지 못했었던 그런 맛인 것 같아. 그래, 원래 이러거든. 네, 저 원래 잘해야 되잖아요. 우와! 우와, 저게 뭐야. 쫀득이 아니야, 쫀떡. 진짜 그 말이 맞아요, 단어가. 쫀떡. 궁금한데? 이 떡이 유난히 찰기가 있던 이유가 한 번 뽑은 떡을 다시 기계에 넣어서. 어? 한 번 더 찐다는 거잖아요. 한 번 더 한다는 거? 아니, 그게 좀 더 특별한 거예요. 모든 반죽은 치대면 치댈수록. 쫄깃했죠. 찰기가 쫄깃하고. 실제로 사장님 부모님이 방앗간을 하셨고. 어머. 네, 아들이. 역시, 역시. 가게를 물려받아서. 이제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실례합니다. 오! 죄송합니다. 너무 좋아서. 오! 그만! 오프라인였습니다. 저게 너무 세다. 저게 너무 좋다. 저게 너무 맛있다. 여기 왜 인기 있는지 알겠다. 군식집이 아니고 왜 방앗간인지 알겠네. 떡이 중심이니까. 우와. 아, 그러네? 오! 오! 저거 베개 아니에요, 저거? 베개 느낌? 베개인 줄 알았는데? 베개 느낌? 베개인 줄 알았는데? 네. 떡볶이랑 계란 먼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맛있게 드세요. 떡볶이랑 계란 먼저. 오! 예스! 아, 계란이 하나에 두 개구나. 오, 나이스. 나이스. 자, 보자고.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쌀떡. 빛깔 보세요. 근데 보니까 지금 계란 한복판에 있어서 그런지 비주얼에도 좀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요. 그럼요. 신경 쓰신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잘 먹겠습니다. 감자 샐러드네. 감자 샐러드네. 감자예요? 되게 신기하다. 근데 약간 좀 묽은 듯한 감자 샐러드인데? 그렇지? 감자야? 아이고. 감자죠? 네. 또 연한데 맛이. 은은하게. 되게 심심해. 되게 심심해. 완전. 저는 처음에는 에그 샐러드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떡볶이 우주가 계란 느낌을 드니까 약간 그런 느낌일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저게 맛이 셀지가 않아요. 옛날에 집에서 부모님이 만들어주셨던 감자 샐러드 있잖아요. 딱 그 맛이에요. 엄청 심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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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도. 예술이야. 우와, 저것도 손 엄청 말리니까. 손구 스타일, 손구 스타일. 이야. 진짜 손 많이 가신 거 아니야. 누구 다 직접 또 하신 거예요? 이거는 맛이 없을 수 없는 맛없어. 퍼먹고 싶다, 저거. 그냥. 이야, 저게 진짜 아이스크림 같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약간 그런 느낌으로. 이야, 저거 그냥 먹어도 맛있겠다, 우와. 국물을 한번 먹어봐. 이게 고추장이죠? 음. 어떠세요? 솔직히 양념은 살짝 매콤한데 단맛이 되게 많아요. 단맛이 좀 있어요. 감자 양념도 같이 좀 드셔보세요. 그래서 화산으로 먹어봐야겠다. 이거 감자 고소한 맛이 있으니까. 그래, 저게 난 너무 궁금해. 특이할 것 같아. 그런데 이 맛은 전체적인 단맛이 조금 있다 보니까. 맞아. 감자가 들어가 조금 잡아주는 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막 나 감자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자가 막 이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감자, 이런 느낌. 이 소스가 좀 약간 더 걸쭉하고 단맛하고 매운 맛이 있어서 약간 중간에 잘 시켜서 약간 그런 맛이다. 단일 메뉴로 감자 먹으면 뭐지 싶습니다. 같이 먹으면 또 감자 맛이 좀 나요, 또. 이렇게 어울리는 게 너무 맛있네요. 어, 진짜 어울리는데? 의외로 어울리는. 와, 궁금한데? 떡볶이가? 떡이? 이렇게. 우와, 떡 크네. 우와. 저거 밀떡 한 6개짜리인데, 지금? 와, 떡 색깔이 너무 예쁘다. 와, 다르네, 확실히. 내가 먹어봐야지. 드셔보세요. 색깔이 참 예뻐요. 예쁘다. 고추장 냄새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쫄깃해 보니. 진짜 쫄깃해 보니. 딱 봐도 맛있어 보여요. 떡 진짜 너무 예쁘네. 아이고. 쌀떡이랑 식감이 되게 좋아. 그리고 떡이 좀 맛있네요. 아이고. 그렇지, 뭐. 쌀떡은 뭐 식감은 안 먹어야지. 아이고. 음. 떡도 엄청 쫄깃하다. 잡아요. 그러니까 입 무조건 씹으면 치아를 잡듯이 이렇게 잡고 있어. 그 정도 쫄깃하구나. 음, 맛있다. 떡이 조금해. 떡이 진짜 맛있다, 떡. 너무 맛있는데? 이래서 가래떡인 것 같아. 이래서 이것 때문에 인기가 많나 보다, 이거. 맛있겠다. 아, 궁금하다. 양념이 아예 스며든 건 아니고 겉에 있는데 뭐가 잘 어울리지? 잘 달라붙여 있죠. 겉돌지 않은구나. 이 소스가 옛날 어렸을 때 고추장 맛이 많이 나는 그런 떡볶이 맛이란 말이야. 살짝 매콤하긴 한데 단맛이 되게 많은. 이 맛이 좀 있어. 확실히 단맛이 딱 있어요, 포인트. 저거 맛있어. 저거 맛있잖아. 이거 진하다, 색깔. 그러네. 색깔이 참 예뻐요. 예쁘다. 가래떡은 원래 좀 소스가 좀 진해야 되긴 한 것 같아. 맞아요. 그래서 가래떡을 약간 고추장 베이스로 많이 하잖아. 저게 떡볶이 파 많이 들어가는데 너무 좋아. 파 있어요. 파 맛있잖아. 파에 담맛은 좀 맛있게. 파에 떡볶이 국물 들어가잖아요, 그 안으로. 그쵸, 그쵸. 맞죠, 맞죠. 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그러네. 맛있네. 그런데 저는 이 집의 장점이. 이건 진짜 떡, 떡. 떡, 무조건 떡. 떡이 다 있어, 떡. 그러니까 소스, 원래 떡볶이는 소스인데. 그렇죠. 소스가 아니고 떡이 다 한 것 같아, 떡. 가장 중요한 건 떡이잖아. 떡이죠.